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해 뉴스 종합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민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국회의원 30명 줄이자라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기현 대표, 지금 국회의원 3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에서 의원 정수가 약방에 감초냐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으로 가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울산의 강남에서 패한 여당. 울산의 강남. 어제 4, 5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참패였다. 울산의 강남이라고 남구 구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당선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검경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을 근절하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대치동 학원가가 발칵 뒤집혔다. 마약 음료수가 등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충격적인 일이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네, 중앙일보입니다. 중대재해법 1호 유죄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지금 경영 리스크가 지금 현실로 되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인 건데요. 하청업체 노동자가 이 추락사했었던 사건 관련해서 원청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집유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이 나왔다. 여기에 재계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법이랑 다를 게 뭐냐. 형량이 비슷하다라고도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 사진기사 준비했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네, 화려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부산 광안리입니다. 어젯밤 광안리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쇼. 이 불꽃쇼 대체 왜 했느냐. 어제가 엑스포 실사단이 실사를 마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실사를 마친 마지막 밤. 그리고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이 다 갖춘 걸 확인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마지막 밤을 수놓은 이 불꽃쇼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비타민. 센스 있는 분들은 TV도 보시면서 유튜브도 켜서 댓글도 달고 질문도 올리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한자입니다. 한 글자 기, 기운 기자. 이게 왜 나왔을까. 기사로 같이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흑주술이라고 말했던 이 부모 묘소 훼손. 알고 보니까 문중에서 생명기를 보충하는 작업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 갖고 사실 앞서서 흑주술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고때 상황 잠깐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습니다. 봉분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 폐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문중에서 생명기를 보충하는 작업을 한 거다라고 누가 얘기했냐. 지금 해당 지역, 강진에 거주하는 직원, 이모 씨가 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밝혔습니다. 작년 선거 전에 문중 인사들이랑 같이 돌을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 발견된 돌이 이 돌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게 생명, 그리고 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문중 어른들이 직원이랑 같이 지금 묻은 거다라고 이 직원이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관련해서 또 만평이 있었습니다. 만평같이 좀 보고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흑주술로 후선의 절멸, 배가 망신을 지금 저주하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 문중의 요청으로 길을 보충한 건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뜨악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만평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관옥 교수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게 문중에서 했었다는 거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몰랐던 거죠. 알았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전달도 안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선도 좋고 하지만 부모의 어떤 묘가 저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만져진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흑주술이다, 생명기다 이런 것도 처음 들었어요. 아직도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난 것 같은데 대선 나가려면 이장을 해야 된다 등등의 어떤 우리랑은 거리가 먼 과거 얘기들을 아직도 끌어다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이 아마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상에 관련된 거고 우리는 유교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조상의 묘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간직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치건 무엇이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드는 생각이 박본권 위원님. 아니 문중에서는 사실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한 한 달쯤 됐거든요. 왜 그때 안 밝히고 이제 와서 이거를 밝히는 건지 사실 그때 한 달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이 대표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3월 12일쯤에 이게 이슈화 됐는데 한참 이슈화 되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저는 그게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알지 않았을까. 생명살이 아니라 생명기라는 거를. 이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그럴 개연성도 있다. 그걸 떠나서 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보도 나온 이후에 반응을 보고서 야 정말 일반화 상식과 참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또 느꼈는데 선처 운운하시는데 지금 선처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나와있지만 흑주술이 뭡니까? 저주. 폐꽂이를 하는 거잖아요. 무덤이 하려다가 뭘 묻어가지고 자손의 절멸이랄지 폐가 망신, 부모님 능욕.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살이다. 근거가 확실지도 않은데 이건 살이고 또 아까 보셨지만 민주당 대민 성명을 통해서 이건 폐일인적 테러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전혀 테러랑 상관이 없는 기보충 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거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우 세력이 누군지는 솔직히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속과 천공 이걸 엮어서 정보를 공개했던 게 민주당 이 대표인데 이 흑주술을 이야기하면서 배우 세력이 있다라는 심증을 주면서 암실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창담의 숫자리처럼 나중에 믿든 말든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왜곡 선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이 시점이 왜 묘하냐. 이게 이슈화되기 한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할 때 비서실장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이슈화됐죠. 이 대표 주변에 5명이 사망을 했는데 4분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고 이분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실장을 했던 최측근이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또 이 측근이 유선을 남긴 게 정치 그만두시고 희생자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충격적인 훈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엄청 궁지에 몰려있던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흑주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점은 유명할 뿐더러 또 배우 세력을 특정 세력인 것처럼 왜곡 선동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처 운운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처 운운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지관이 이거 생명기를 불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자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느냐. 부모님 묘소의 훼손 행위는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이다. 하지만 복수 난수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수산 의뢰를 했고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변호사님 선처를 요청을 했으면 문중 어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분묘 발굴이거든요. 분묘 발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요청한 부분은 나중에 양형 고려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묘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문중이라 하더라도 묘주가 있고 제주, 제주 내지 묘주가 있는 거거든요. 제주 내지 묘주의 동의도 없이 분묘 자체를 발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수영 의원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 듣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가 현재 피해자인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요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묘소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금 굉장히 뒤늦게 자백하듯이 나타나게 됐는데 물론 굉장히 좀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의 주선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난감하겠지만 어찌 됐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데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조로 정치권에서 아니면 정치인이 얘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또 측근들이 지금 5명이나 돌아가셨다 모르는데 측근 5명은 아니고요. 지금 4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한 분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분은 다.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수사에 못 이겨서 결국에 돌아가신 거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데 수사를 안 받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떤 분 때 누구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냐에 대한 정확한 그건 얘기는 해야 되고요. 정말 검찰이 과거에는 이렇게 수사받다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총장이 사퇴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수사를 받는 사람한테 더 책임을 전가하는 되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상 인권을 채우고 손실하고 왜냐하면 법률가로서 이루어진 집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경찰과 달리 우리 검찰은 인권을 소화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애써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사받는 당사자에게 당신이 제대로 불지 않아서 그러면 뭐 이게 척 보면 착이니까 무조건 자백해라 이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대 형사사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변호사님 말씀 중에 박봉건 의원님 반박의 손을 세 번쯤 드셨어요. 30초만. 제가 측근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측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섯 분을 주변 인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시점이 묘하다. 정치적 도의적으로 궁제 부린 상태에서 이걸 타협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 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흑조술인 줄 알았습니다만 일단 문중 어른이 한 행동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일단 선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fascinated가iki 지금 이름은 지금rea